영양제 가격 천차만별이죠? 비쌀수록 효과가 좋은 건지 어떤 가격대가 적당한지 얼마 이상은 폭리라고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예전보다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제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수요가 늘고 시장이 커지면 가격 경쟁이 시작되고 가격이 내려가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서 품질도 상향평준화가 되는 게 모든 소비재 시장의 공통점이고요 영양제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전반적인 가격대가 내려가긴 했지만 비싸게 팔리는 제품들도 여전히 많고요 너무 싸게 파는 제품들은 과연 먹어도 되나?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 영양제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양제 가격이 비쌀수록 효과가 좋은 건가? 부터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영양제 고르실 때 정말 중요한 게 가격이죠 특히 내 거는 좀 싼 거 먹더라도 우리 아이 거, 부모님 거 아니면 선물용 구매하실 때는 비싼 게 더 좋지 않을까? 많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비싸다고 효과가 더 좋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유는 저희 영양제 업계에서 판매 가격은요 제품의 원가보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마케팅 전략 즉 회사가 마케팅에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광고비와 상관없이 일부러 비싸게 파는 제품들도 있어요 고마질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비싸게 파는 제품들을 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익 집단이라서 제품 값을 비싸게 받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비싸면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다만 품질 대비 지나치게 비싸게 받는 것은 당연히 문제겠고요 저는 지나치게 싸게 파는 제품들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저급한 중국산 원료를 원산지를 바꿔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제품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싸게 파는 업체들도 많아서인데요 이렇게 비싼 가격 혹은 지나치게 싼 가격에 혹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비자 스스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제품을 추천하기보다는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은지를 알려드리는 제 채널을 많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다음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영양제 살 때 어떤 가격대가 적당한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인데요 원재료값, 제조 가공비, 그리고 최소한의 마케팅비를 감안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정상가, 할인가, 공동구매가 막 복잡하잖아요? 실제 결제하는 금액 기준으로 판매 단위 1개당 1만원 초반에서 3만원 초반 정도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보고요 가끔 보면 원료값이 굉장히 비싼 것들이 있어요 몇몇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프로폴리스, 피크노제놀 요즘 유행하는 포스파테드 세린도 비싼 축에 속하고요 일부 개별 인정형 원료들도 비싼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판매 단위 1개당 3만원 중반에서 4만원 중반이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원료가 싸든 비싸든 어떤 광고를 얼마나 하든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제품 1개가 한 달 분 기준으로 5만원이 넘는 제품은 많이 비싸다 굳이 구매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제품만 걸으셔도 합리적인 영양제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프리미엄 시장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 업계도 프리미엄이 존재하긴 합니다 원료부터 정말 비싼 것을 사용한 제품들이 그에 속하는데요 그런 프리미엄 제품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귀금속이나 명품 의류, 가방 등의 고가의 사치품처럼 가격 차이가 몇 배 날 정도의 가치의 차이는 저희 영양제 업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단언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 영양제 가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몇몇 분들은 야 니가 뭔데 가격을 나누고 싸다 비싸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채널 업계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이번 시간 내용은 그분들도 분명히 공감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기남이었습니다